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뭐할려고 있어..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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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당연히 못 듣는게 당연하겠구나 그 무덤에 이 빛나는 성수 한번 넣어보고 저기에다가 뭘 넣었던건 뭘 넣었었는지 까먹었네 덕후님 어서오세요 일단 나가보자 아 하나는 소화물 하나는 동물동료 이런만 하면 되는데 이런만 더 어 팔기위 만한평 이거 안되네 이거 아닌가본데 특별한 성수는 저거 어디다 쓰는거야 여기 못갔던 길이 있지않나 저기 가는 열쇠인가 특별한 성수가 저기 가는 열쇠인가 아니군요 저게 또 어떻게 들어가는거야 뭐 적어주시면 하겠죠 저거 어디에다 쓰는거 같은데 웬만하면 신청곡을 저거 뭐야 적어주시면 어 신청하신 분이 있을 때 제가 웬만하면 틀어드리거든요 웬만하면 신청곡을 아 혹시 여기 들어가는 그건가 특별한 성수로 아 혹시 특별한 성수로 아 여기도 아니네 여긴 뭐였지 아 아 아 아 이 반지를 찾았습니다 아까 그 토니스링이가 뭐 하나 찾은거 있죠 그거 어 그게 쟤한테 그 들어가는 퀘스트템이었나보네 여기는 좀비 몇마리 그냥 있는거 말고는 없었던거 같은데 그것도 없었지 여긴 동료 퀘스트 있던데죠 그 사이닌서 펀트 어이 구해줘서 고맙다는데 구해줘서 고맙다는데 구해준거 있었냐 창고 바리게이트 되어진 집 저기다 한번 가보죠 헬리미신전 헬리미신전 저기서 그 특별한 성수로 저기에다 갖다주는건가 헬리미신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응 왜 아무것도 없는거 어 잠만잠만 크리스탈 이용 완료했고 없네 다했나보네 가죠 자 마지막 크리스탈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 걷는게 어기적 어기적 걷는거 같애 한손 그대로 고정시켜놓고 그냥 가보죠 다시 일단 가보죠 다시 보고 해야지 음 하나를 회복했습니다 음 하나를 회복했습니다 자 자 이거는 특별한 성수는 저 펜딩한테 갖다주는거 같애 임미 아 편지네 자 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는거야 글릇안에 성수가 담겨져있다는데 아까 말대로 헬리미신전 으로 가야되는건가 잠깐 갔다와보죠 자 이것도 스피드 스피드 부츠 가 있었던거 같긴 한데 오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랬잖아 이 자식들아 아 아 이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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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명맞고 그런가지는 않더라구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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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크리티커리트 도망갔나 도망갔나 아이씨 이러다 또 죽고서 엉엉 울려구 또 내가 죽을 줄 몰랐어 죽는거는 다시 겪기 싫어 막 이 엉엉 울려구 그 퍽 아 아 아 근데 포션이 어디산서 이렇게 먹는거지 으아 드레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뜯어오 네 아 아 아 이것도 또 여기, 여기에다가 갖다 주는 건가? 모자네, 어서 오세요. 어 예 예 가죠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갖고 있죠 물건 좀 팔고 다음, 네 번째 크리스처를 향해서 가도록 하죠 여긴 안 열리는 건가? 저거 안 열리는 거죠? 너한테도 가져가 볼까요? 어 어 예, 별 말이 없네요 두 분, 그게 되게 헷갈린다. 저렇게 있으니까 네 나 물건 좀 팔고 일단 나 물건 되게 많을꺼야, 쟤들 이것도 다 팔아야 되고요 아, 잠깐만, 잠깐만 얘 말고 저기에도 문, 문스톤 마스크 밑에도 아 문스톤 마스크 개한테 있나? 하나가? 개한테 갖다 주는 건가? 그럼 다 얘한테 가봐야지 예술품 성수도 예술품 있나? 빈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은 재밌거든요 아니니 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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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 초코뽕 님이 와서 오세요 그냥 팔죠. 어쩔 수 있는건지 모르겠다. 이것도 팔고. 팔고. 팔게 많아요. 모든게 돈이죠. 마을여간. 패쳐 소환. 그린스톤. 공작사. 이건 안팔아지는구나. 시미터. 어? 시미터? 시미터 일자리로 바꿀까? 슬림 일자리. 다 팔고야. 이건 뭐야?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건 그냥. 여기다가 일단 놓고. 다 못다 놓는데 어디다 쓰는거야 이거 다. 아. 쓸데없는게. 혹시나 몰라서. 지금 가지고 있긴 한데. 다 쓸데가 없을거 같아. 지올이. 그리. 구원하자. 칠쥔. 아 이것도 팔고. 아 돈이 더 많지나 지금. 이것도 팔구요 팔거 많아요 어? 이거 2자리이네? 잠깐만 나 2자리인가 이거? 1자리 아니야? 이거 껴야지 왜 왜 이거 껴 왜 이거 입고 있었어? 뭐 팔구요? 다이아도 팔구요 연주자의 벨트 이건 일단 내둬 이것도 팔고 자 가방을 사자 어 80%짜리 하나 이게 60%짜리지 그리고 60%짜리 하나 더 이게 60%짜리였지 그리고 그리고 40%짜리 이게 40%짜리 이게 40%짜리 이게 40%짜리 나중에 포션도 정말 많아지면 저것도 넣어놔야되.. 너나.. 아 이거 뭐야 이거.. 에이전트키겠잖아? 넣어놔야되.. 포션 가방이란게 따로 없어가지고.. 천혜기 수정치라.. 이것도 일단 하나 구입하자.. 오케이.. 됐어 됐어.. 내가 망토를 샀는데 왜 망토는 표시가 안되지? 망토 펄럭거리면서.. 다녀야되는거 아냐? 고우.. 잠깐만.. 여기 가지않았나? 여기 거짓족으로 아니었나? 어디 남은거지? 아 블랙레이크 저기구나.. 여긴 칸쌌자.. 멘트!! 위킹! 이게.. 다 이름이 있어.. 애들이! 쓸자료는.. 엘들같은데 다 이름이 있어가지고.. 음.. 음.. 자, 이제 하룻밤 쉬고 가자 우리 하룻밤이 아니라 잠깐 쉬고 가자 야, 요즘 블레네이크 지역 들어가려면 계속 여길 왔다갔다 그려야 되나? 응? 나 암살자한테 한 번 더 공격당해서 그 암살자한테 얻은 그 뭐냐? 그 편지, 펜딕한테 한 번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들어가고 저요 저 내 캐릭터 제 캐릭터가 자꾸 그거 하는거야 공물찬거? 어? 문 닫았잖아 여기 어디였지? 그치? 뭐여? 뭐여? 내거는? 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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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 앗쎄잇! 앗쎄잇! 공을 찬거야? 오! 명압가에 있는건 거의 없구나 여기.. 음.. 청중 뭔가 연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멜다논에 대해서.. 멜다논이 누구입니까? 음.. 멜다논은 사악하고 나쁜인간이래요 그렇구나? 악장이구나? 어.. 음.. 멜다논을.. 어.. 처치해달래요 멜다논이 나쁜사람이래요 악당이래 그래서 멜다논을 처치해달래요 아휴.. 왜왜왜왜 문 열리니까 경비원.. 어우 경비원이.. 아휴 집 잘 지키네 여기 들어가도? 여기가 바운더리인가? 바운더리가 어디지? 이 풀.. 풀숲 제키는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풀숲 안에 들어가면은 반응을 안해 아휴.. 불만이 많은 녀석 불만이 많은 녀석이군요 아휴.. 아니 여긴 뭐하는 데인가? 아휴.. 아휴.. 어..이거 뭐야? 단련.. 건틀렛이네요 에이드 뭐야 이건? 별거 없어 요..요기 나가는 길 같은데? 그죠? 사유지 경험 야 경비병아 우리.. 야 쟤가.. 야 늑대가 저.. 문 부수고 있어 야 쟤는 문 따고 있고 야 반응 좀 해봐 경비병 너 이씨.. 아니 이를.. 어..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서있는 건가 마네키인가? 아휴.. 어..여기 함정이 많은거 같은데? 어휴.. 어휴..큰데? 생각보다 큰데? 집이 뭐야 뭐가 이렇게 커? 어휴.. 음.. 조잠 고고고 고고고 공격 뀨 코야붔 스 rotate 오 23mm 오케이 sendo 늑돌이가 강력, 강력해지는데? 강력한 늑돌이가 돼가고 있는데 늑돌이야 먹을까 먹어 홈님 와서 오세요 어 뭐야 저거 어 저거 뭐야 고양인가? 크래그 캐시를 해? 하얀색 고양이 같은데 아니 우리 늑돌이한테는 안되지 어이구씨 야 이거야 성질 너무 부린다 어이구 어 아아 안돼 내 경험치 경험치 350 아아 안돼 아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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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하란다 가자 그냥 작년 어? 이거 어디야? 잘못 들어왔었군요 아이디 위트님, 어서오세요 야, 꼭꼭꼭 아, 나, 나 궁금하지 말고 맞네, 애들이? 아, 만원, 만원, 만원 오, 배워넘기기 아, 나 맞다 배워넘기기 찍었지 이것도 넣어놓고 갔다 팔아야지 자, 돈이야 가지마 임마 너 저거 뿌실려고 그랬지 또 여기도 한정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도 한정 또 있고 여기도 한정 있어요 한방에 죽으면 안되는데 야 너 야 니가 공격 야 공격을 해봐 아니 내가 공격을 하면 안되는데 야 너 아이고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 아휴 아퍼아퍼아퍼 뭐 감정 아이고 아어! 이야아아!!! 진짜! 야, 너 제대로 좀 해봐 이렇게 해서 내가 부신 니들도 공격할래? 문에다가 짱뚤 던지고 있어 당연히 속아가 없겠지? 야 너 해봐 아니아니 어 따 봐 그래 그래 니가한테 대신 맞아라 아니야 야 너무 너무 맞지말고 어 어 야 너도 내가 뭐고 얘는 아예 그걸 못하네 야 잠시 열어봐 죽어도 니가 죽어 악독한 내로 죽어도 니가 죽어 내가 죽으면 경험치 없어 소리잖아 없나? 야 야 그만해라 우리가 못단다 저거 두 분을 데리고 오자 어 이거 이거 따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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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스타트? 뭐 이거 갖다 팔아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로는 이걸로는 명령이 잘 안되네 이걸로 명령해야 되네 음 빛나는 목걸이 갖다 팔아줘 빛나는 목걸이 두개 있네 흠 흠흠흠 저장만 하구요 내가 내가 왔을때 여기 그 그거 있을거 같애 뭐냐면 그 예술폼 있을거 같애 예술폼 응? 이거 누구야? 콕? 요리사인가? 누가 마스터키를 그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대 어디 예 너 어디가 어디가 아 거기 있었구나 아 여기도 있었구나 예 저기도 있어 저거 아 이거 항상 이렇게 해줘서 좋으려나 아유 저기 엠마 아유 그냥 내가 이거 부신다 아유 치사해서 내가 부신다 다 부서지네 아유 아이고 아유 화살로 물을 부셨어 저분은 이거 긴장하신 분인데 사냥꾼 놈 어서오세요 어 야 이거 또 한 번 따 봐 아 이거 아니야 오른쪽은 다 돌았네요 어우 함정이 정말 많다 여기 나만 피해가고 쟤네들은 다 많고 자 끝에 있네 여기 아유 뭐 함정이 심심함으로 나타나요 어 어 여기도 함정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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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이야 이거 빨간색 어우 함정이 정말 많다 대박이다 대박 진짜 아니 집을 함정으로 도배놨어 도 도배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아이고 주인도 여기 걷다가 함정맞고 죽겠다 이씨 아무것도 없네 함정 있을거 같애 야 이거 열어봐 어 한적이 없네 자자 고고고 애들 낳았어 자 소환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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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애들 왜이렇게 많아 어 나 죽겠는데?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잘한다 동무형 죽여 죽여 아이고 나 죽겠다 야 야 부산을 먹어 그에선 또 먹어 또 먹어 너도 에너지 좀 채우자 이리로와봐 자 먹이하나 먹구려 짬박이케들님 어서오세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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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아직 많이 죽었어요 아니... 함정에... 함정에 죽네 함정에 그거 부시지거 부시려고 하지 말고 음... 이것도 갖다 팔아야지 빨리 1원만 했으면 좋겠다 딱 1원만 더하면 되는데 딱 1원만 더하면 되는데 아이고 야 뭐 있나 보고 열어봐 아 있네요 아... 아... 이건 못 열어나 야야야야야야야 떼지마 떼지마 아니... 다... 다 잠겨있네 아니 아니... 야 넌 따아 아니... 저것도... 저것도 잠겨있었어? 어이구... 다 맞네 다 맞네 여기도 아마 다 잠겼을 것 같은데 어이구 어허 어허 이리 와봐 자 따세요 따세요 아차아 얻었죠 이건 뭐냐 이거 얻었어요 저거 500골드에서 썼나 350골드에서 썼나 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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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따 야 너는 따 야 따아 아잇 앞에 조금만 뭐가 있어도 안가 애가 굉장히 공주에요 앞에 조금만 자기 길을 방해하는게 있으면 절대 안가 아 여기는 저 예술품 하나 얻으러 온건데 그 예술품 하나 치고는 굉장히 크네 지역이 함정도 디지나게만 가고있어 아 왠정 함정천지 왔던 왔던 길로만 가야지 또 함정 있었나 모델 4 5 5 잠시만요 잠깐만 Tú 쓰읍 어어 .. 죽여죽여죽여 근데 들어가고싶어서 말을 정중하게 했는데여 예 있들이 저기경맛었네 어 이게 쉽게 ह사 sagen 오오 tire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잠시만 잠시만 잠깐 나 죽었어 아니 아니 아 나 진짜 아 우리 이러지 말자 아 너무 못싸운다 진짜 너무 약하다 지금 주인공이 완전 정의로 만들어졌어 정의적도 주인공이야 아 이런만 하면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 이런만 하자 제기랄 비너복을 경험치 4천이나 남았네 아직도 어이구 남의 소화물의 힘으로 전투를 하는 주인공이라 일로와봐 다들 일로와봐 에이 나 나 공룡하지 말고 야 옆에 공룡할거 많잖아 왜 나한테 갖고 쟤는 한놈만 됐냐 너는 아니 애가 애가 자비가 없어 야 쟤 정말 세네 야 너 왜이렇게 쎄 문지개 주제 아 문지개가 센건가 죽어 인마 애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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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잖아 아우 오줌마 오줌마 나 사망 직전이야 아우 몰랬는데 바랬어 벌써 사망 직전이야 야 너 나좀 도와줘 나 힐 힐 힐 아이 야 아니 뭘 미안해 임마 아이 힐좀 해주지 치사 빤쓰 진짜 힐도 안해줘 제 힐 마법 있어 분명히 있는데 모르는척 하는거야 없는척 하는거야 제가 분명히 있거든 쟤 자 그래도 뭐 조금만 싸우면은 레벨을 하겠네 자작을 하구요 야 굉장히 크네 너 얼마나 크려고 뭐 이거 어떻게 개인주택이야 아니 뭐 개인주택이에요 개인주택 하긴 뭐 뭐 정말 부자들은 뭐지 정말 부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문에서 집 현관까지 가는데 차타고 가야된다고 그냥 우스갯소니깐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던거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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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는 놈이지 저놈은 여기도 함정 겁나게 많은거 아냐? 짜증나게 함정때문에 종룡이 더 많은거 같애 흠 흠 흠 흠 파이어비티를 잡고 흠 세이 어텍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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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시작에 나도 할수 있는데 할수있게 근데 못열어 어어엌 열었어 아니 어쩐일이야 흡 아 저거는 야 아무나 그냥 그냥 비집고 열 수 있는 자물쇠로 되어있었나보네 나같은 초보자도 그냥 대충하니까 문을 열었어요 저 자물쇠에 존재 이유는 뭐야 도대체 스팅크..냄새나는 벌레인가? 스팅크 비트? 왠지 산을 쓸 것 같다 아유 그러네 냄새를 뿌리네 스컹크네 스컹크 아유 치 냄새 뿌리고는 쓰이고 냄새에 가까이 가면은 몽롱해져요 냄새 때문에 야 들어갔어 요즘 때려봐 애들 내가 움직이진 못하니까 딱 좋겠어 그냥 들어갈 생각도 안해 아유 사실 자 와봐 여기 왜 이렇게 뭐 다 벌레야? 아니 청소를 안해서 벌레들이 많이 생긴건가? 파이어비트 불타는 벌레 아니다 어 불벌레다 불벌레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개미는 영어로 하면은 파이어엔트인가? 자 좀 싸워봐라 좀 에이 좀 애들 그렇게 못싸워 열쇠를 얻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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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이렇게 해 아니 야야야야 내가 열어본다니까 아니 안 되는구나 역시 아니 아니 야 일로와봐 아이씨 야 너 니가 열어보냐 아 음 음 쓰읍 아 이걸 이걸로 진작 이걸로 할걸 잠깐만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아 진작 저걸로 할걸 이게 있네 에이 이제 이걸 누르면 얘가 근처에 있는걸 따겠죠 아야야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니들때문에 못단다 니네들때문에 에이 오우 잘다네 아휴 감정은 내가 몸으로 다 아휴 너 너 너 에너지좀 차라 아냐아냐아냐 전투아니야 늑돌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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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에 맞았는데 잠만 이거 다 열어야 되는거 아냐 야 열어봐 야 산에 열어봐 야 산에 열어봐 야 산에 열어봐 배드 이너뿌문에 야 알겠다고 하면서 왜 안열어 야 얘 때문에 그러는거구나 또 따라와 그냥 방해된다 너 아휴 닫다 닫다 이거 세개만 잠겨있는거 같고 나머지는 안 잠겨있는거 같은거구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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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것도 오우 뭐야 이거 악 악 악에 대한 어 수용세네요 저거 차라리 그냥 일자리가 나요 아휴 악 악 악 악 악 호 여 별 영양가 없는 그때네 길만 겁나 길구 이씨 저기가서 저거 열걸 칸 달래 면서 오세요 스읍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또 벌레있는거 아니야 스틱크? 냄새나는 벌레? 아이 저거 이제 냄새나는 벌레 아유 냄새가 나가지고 애들이 어쩔줄 몰라해 오늘 이번에는 어쩔줄 몰라 이거 어쩔줄 몰라해 냄새나가지고 미치겠다 저 냄새나는 벌레 여행님 어서오세요 열어여 열어여 이건 여는거 아니네 어 이거 뭐야 멜다논의 전월 됐어 좋아좋아좋아 경험체를 삼천 몇정도 더 얻어야되는데 이쪽이 아니다 여긴 되게 조금 넓을줄 알았는데 꽉차게 있는 맵이 아니라 그냥 둔간둔 비어있나보네 여기도 지금 싹 비어있는거 같고 이쪽 여기도 야 청소좀 하고살어라 이 집사같은 집사같은데 얼마나 청소를 안하면 냄새나는 벌레가 그 냄새때문에 애들이 몽룡해져 아 또있어 여기 야 꼬꼬꼬 아니 야 공격을 해봐 나 진짜 미치겠네 그냥 죽어 인마 세스콩이 왔다 이놈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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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아니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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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뭐여 니네들 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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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샷 원킬이구만 아이고 수고하셨어 여기 지키느라 내가 수고를 아이고 아이고 내 에너지가 어 강아지야 강아지야 야 너 경비관이 왜 야 경비견이라메 야 너 개라메 너 다이올프네 야 다이올프도 어떻게 다이올프가 어떻게 개냐 아니 여기 뭐 경비견인데 아이 아파 아 아 아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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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참 그 방명록에다가 잠깐잠깐 이렇게 적어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살짝 되긴 하는데 뭐 맞혔어 야 고블린도 있는데 여기 고블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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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 아 아 근데 뭐 연말에다가 어쩔뉴없 없죠 뭐 어쩔수 없는건 어쩔수 없겠죠 어 얜 누구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지지마세요 나는 착한 사무엘입니다 그래 너 뭔데 너 왜..왜 같이 했는데? 어..경비..경비병인데 잡아..잡혀왔대요 그래? 어.. 그래..그래..잘가..잘 도망가! 나 혹시 잘갈수있지? 어..잘 도망가 아이..걷는것도 다리가 짧아가지고 엄청 느리게 걷네 느린 느린 느리 달려 패져 너는..다이어 베저는 뭐지? 베저가..오소린가? 이게 오소리를 말하는가? 베저가? 아이구..아유..볼려고 했는데 아유..아유..따라오시오 내 말 겁나게 안된다는 일행분들 따라오시오 이거 어으 어으요 경비가 있네..아애..저..냄새나는....거시게.. 진짜..공격 공격!! 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앜택 야..안..뚫는거 여긴 신기한 세상이야 콜라이트닝 그니까 하늘에서 어.. 번개를 부르는건데 어..여기선..여긴 하늘..하늘도 없는데 음..번개가 있네..번개가 내리치네 하늘.. 좀 일종의 버그긴 하죠? 한 번 씹어야겠는데? 아..저기 가까이 쓸때는 못씬네 저기 가까이 있나..나 실력으로 콜라이트닝 쓴건데 지금 아 왜 이리 많아 여기 고고 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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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환을 왜 안해 어? 아니 소환을 안해 야 소환해 그치 그치 고고고고 아텍! 아세이 아텍! 아텍! 남의 힘으로 어..플레이를 하는 주인공 자기는 별로 안싸워 절대 방패하고 검하고 좋은 무기 다.. 좋은 장비 다 들고 있으면서 싸우질 않아요 아텍! 어떻게 보자..잠깐.. 지금 생각해보니까 발더스케이트 할 때랑 똑같네 발더스케이트 할 때도 맨날 구경꾼으로 옆에서 구경만 있는데 싸우는거 여기서도 나 아무것도 알고 계속 다 죽었네? 야 고고고고! 고! 자 싸운다! 맨피트가 하나 있는데? 저거에 죽은거야? 저거에? 뭐했나? 여기 아까 수련생 뭐 있지 않았나? 네 들어와 들어와 에리어 클리어 야 빨리 그..빨리 따 그치 상자가 많다 야 어? 상자가 저거 말고는 어? 저거 말고는 다 따져있네? 함정이 발동해서 한방에 죽으면 안되니까 저장도 한번 해놓고 쟤가 함정해제는 못하는거 같애 잠 잠 너 함정해제는 있냐? 함정해제 자체가 없지 음 어? 아니 이건 40%짜리 컨테이너잖아? 아니 잠깐만 이게 20%가 여기까진데 어..이러면 한 칼쯤 밀구요 자 이렇게 오고 밀고 밀고 또 여기 오고 이게 40%가 3개가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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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다 음 이거 팔거구요 팔거 이것도 뭐 여긴 여기 뭐 멜단원을 두기로 온건데 멜단원은 뭐 보이지도 않네 어 여기 내려가는게 있구나 어 여기 한정도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죽을 뻔했네 저기 가기 전에 여기도 한 번 가보자 여기도 하나 있는데 아유 귀족이잖아 아유 안녕하세요 멋대로 침입했습니다 가진걸 내놓으세요 아니 왜 혼자 이렇게 방에 들어가니 무슨 방인데 그래 아유 영음술 하는 방이네 영음술 살았나보네 아유 영음술 쌓였나봐요 포선 막겠다 이거 에이드는 해독제는 끝에 놓고 상태회복 포선도 좀 넣기도 놓고 브레스 에이드 캣츠 힘 부터 힘 스트렝스 부터 좀 힘 민첩성 민첩성 캣츠 건강 지혜 지능 아 이거는 그건데 이렇게 지혜만 없네 투명화 포션 로어 저거 로어 이건 뭐야 클레이 어택 야 없네 진짜 없네 내가 레벨업 얼마나 남았지? 어... 1000... 2000... 2700... 잘하면 잘하면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일단 내려가기 전에 우리 한 번 쉬자 아... 이게 또 이게... 그... 정중해야 돼요 정중할때 어... 워터 매피스? 뭐야 워터래 이거네 자 준비하자 워터래 워터 오 menjadi oh 하지만 괜찮아요 근데 나 왜 괜찮지? 산을 잘 안맞네? 아아 나 산 저항 목걸이를 차고있어가지고 산이 안맞는거구나 지금 산 저항 목걸이가 그래가지고 산을 안맞는거였어요 나 왜 산이 0댈해서 계속 들어올꺼 했어 사...서 한 20저항이나 되가지고 20 이하의 산데미지는 무시해버리죠? 저거 쓰.. 그 저 뭐야 찰게 없어가지고 그냥 차고있는건데 이 새끼 그쵸 초반에 20 데미지 줄만한게 없죠? 산.. 야 너 그거 부시지 마 인마 심심하면 부실라 그래 힘도 별로 약한 놈이 저장한번 하고 또 스카운크.. 야! 야 냄새나는.. 야 냄새나는 벌레 너.. 냄새 자꾸 뿌릴래? 난 냄새 뿌리지마 이놈 이게 동물동료가 상태 이상이 너무 잘걸려 얘가 심심하면 상태 이상 걸리죠 상태 이상이 너무 약해 내성골림이 너무 약한가봐 싸움은 다 싸우는데? 어휴 어? 아 왜왜왜왜왜왜 정리를 안했어? 알겠어 뭐.. 뭐야 이거 저기..저기도 꽉 차잖아 저..저기도 꽉 차잖아 자령을 하고 달려고 멜..다..넌의.. 수련.. 어 저거 뭐야 어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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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고고고 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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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나는 소환 공격 나..나한테 써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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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놈 나한테 써 내가 다 맞아줄게 산만 써 산만 다른거 쏘지마 야..정말 잘싸워 물리 공격력은 좋아 얘가 내성울림이 약해서 그렇지 야..하이.. 야..이..야.. 토닥토닥 야 잘했어 잘했어 귀여워합니다 토닥토닥 야 이거..먹을..먹을 것도 하나 저거 이..함정이 있는 걸 그대로 보고도 걸려야되는 이 안타까움 몸으로 떼어야되네 안타까움 아휴 느려 아휴 이거 어떻게.. 아휴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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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기어가네 아휴 잠깐 어? 어? 이거.. 아 이건 아니네 이거 왠지 함정있을 것 같네 아니 저기 함정있을 것 같이 생기고 위에 함정 없을 것 같.. 뭐야 안 잠겨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잠겨있을 것 같.. 안 잠겨있고 저기 잠겨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반대야 음.. 무의미한 한바퀴 돌기 한 것 같네 지금 내가 원래.. 원래대로 왔어요 지금 어? 여기.. 연금속에서 기고리가 썼네 드래곤의 피 이거 다 넣어놓을까? 아 너무 복잡한데 복잡복잡 아이..잠깐 이걸 복잡.. 아이..이거 어떡하냐 아이..이거 어떡하냐 아이..이거 저렇게 놓쳐 그냥 어..잠깐 누구야? 어..잠깐 어..잠깐 아휴 갑자기.. 갑자기 끝판왕인 것 같은데 이거? 멜..갑자기 멜다 넣는데? 아하 나 준비됐.. 야 너 일단 맞아봐 이거 있지 읏 으아하 야야 webinar 아하 opin Jane 아하핳 가까이에서 죽을썰 때 기계공격 계속하니까 저 이거 뭐라고 한 것 같네 죽기전에 안돼 제발 смерч 고난 죽었습니다 했는데 근데.. 죽었어 이미 오오! 매직 스태프다! 오오! 매직 스태프다! 멜다논의 은... 은... 은이빨이야 은... 아 금이빨도 아니고 은이빨이잖아 아니 은이빨은 어디다 써냐 아니 금이빨도 아니고 은이빨인데? 멜다논의 마스터키 음... 어... 미저드... 뭐... 이건 버려 이게 뭐가... 뭘려나 이거 주문... 오! 보... 오! 주문침투다! 산성어살도... 오우 야 이거 야 좋은데? 아우 야 좋아좋아좋아 야 야 우리 이거 들고 다니자 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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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면 되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하고 열쇠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없어져야되는데? 안 없어지네 으음 여긴 뭐하는데야? 되게 뭐 허망하게 죽었다 이거 이 문은 반대편 빗장에서 열리는 거 같다고 하네요 아니 곁에 나무도 있어요 이거 굉장하다니까? 얘네들은 지붕이 없는 집에서 하나 봐 아니면 지붕을 마법으로 하늘하고 연결시켜놨나? 아 아 i 이거 그 모드가 있는데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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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나? 이거였나? 게임옵션이었나? 드라이브 모드 그거 정하는게 있었는데 아 여깄다 드라이빙 모드 이러면 천장이 보여야되는데 안보인다 오오 무보의 성배 이것도 아마 그... 그걸거에요? 예술품 저거 어떻게 열지? 얘한테 말걸면 말걸면 이런 방법을 알려주나? 드라이버 드네요 드라이버 드네요 아 얘다 네 번째 찾았네요 되게 싱거운데 말도 안하나요? 아 이제 자동으로 열리는구나 굉장히 싱겁네요 10번 쓸 수 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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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자 한번 쉬죠 적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쉬지 못한대요 아 적들이 가까이 있다는데? 다 열어봐 난 포션을 먹어야겠다 다 끝만 서오세요 다 끝만 서오세요 야 또 열어 쏘리 쏘리하라고? 왜 쏘리야? 저거 못여는구나 너 너 이거 못여는구나 이거 어어 어 저거 아 이 아 열개 없어서 그러고 오구나 우주 맥피트 쟤 뭐하는 애가 쟤는 뭐 산성 거 같은데 산성 아유 야 산성 때려 그래 나를 때려 산성 괜찮아 날 마구 때려도 돼 날 때려 날 산성에는 무적이라고 20포인트까지만 무적 20포인트 이상은 안 무적 이거 잠겨있지 저 열어 여기 하나 얻었네요 잠깐만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저장을 해야되는데 함정이 없네요 불쾌한 앰프 니 맞서 죽었어 인마 죽어 인마 니 맞서 죽었는데 전투는 동료들에게 맡겨도 야 차라리 너도 싸워 인마 너도 팔도 쏘고 이거 안자겠네 하트 오 잇잘이다 갖다 팔면은 돈 좀 주겠군요 빨리 좀 야 빨리 좀 싸워봐 왜 이렇게 못싸워 야 버프하면 더 줄게 야 때려 때려 내가 공격하라고 말을 하잖아 공격 공격 잘한다 잘한다 이기는 평 아 죽었네 다트 이거 오 기절 스턴 다트네요 다토브 스턴이 갖다 팔아야지 자 어 일단 마을에 가서 멜다논 죽였으니까 그거 죽여달라고 나쁜 놈이라고 멜다논이 나쁜 놈이니까 죽여달라고 한 애한테 말걸면은 보상을 주고 있지 그러면은 저 레벨업을 그래도 못하는구나 아니 이게 천 천 육 잠깐만 이게 얼마나 써야돼 천 칠백이 좀 있어야되지 아니 천 지팩성은 언제 모으지 일렉으로만 하면은 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강력해진다구요 정말 정말 많이 많이 강력해진다구요 환골탈퇴 까진 아니고 그래요 어 재밌어요 제가 발더스게이트 하시는거 보셨죠 덕후님 이제 많이 봤는데 발더스게이트가 어 이제 이제 3D로 어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발더스게이트는 그 그 있잖아요 좀 복잡하잖아 아니 복잡한게 아니라 그 동료들을 막 할 수 있잖아요 어 어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어 지혜부적 줬다 지혜부적 줬어요 근데 좀 더 주세요 했는데 근데 이거 이제 이제 버려요 이거 지혜부적 한 일자리차 근데 19밖에 안되네 아니 그냥 이거 차 이거 필요가 없잖아 어 이거 없나 끝인 것 같아요 4개 다 구했어요 나 자 다시 돌아가죠 나도 이제 나도 이제 지팡이도 있고 마법사는 아닌데 이게 그래요 그게 또 또 매력 매력이에요 또 누군가 도움드려 주인공 주인공 어 주인공 아 주인공 하천부 신공 매력까지는 아니고 하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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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갖다 줘야 되죠 참 이건 뭐지 아 아잠마 여기 나가기 전에 여기에 뭐 하나 할게 있었는데 일단 쉬고 아 회색받침이구나 그럼 아실거 아냐 난 처음오신 처음오신 분인줄 알았잖아 아잉 내가 발음이 왜 이렇게 나는지 들어봤을거 아냐 거기가 어디였지 어 어 티르의 진전 네버이브덤 이거 어디냐 페네슐라 지역에 있구나 일단 눈초마스크에 가서 구한 아이템좀 주고 오 어이구 잠시만요 페네슐라 아니야? 아 문순마스크 아니야? 어 문순마스크 맞는데? 아 저기 맞구나 예습품 갖고왔습니다 어 예습품 또 갖고왔는데 어 어 뭐가 예습품이 아니라는거지? 이거 예습품 아니야? 연락처 ensen 한번 전달한 이날 첫 사감 언 recruiting 얘도 호의적이었지? 얘한테 팔죠 요요 요거 다 뭐지?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겠어 이거 다 0골드인데 어? 이거 뭐야 크롬골드? 이거 버리면 안되려나? 일단 가지고 있죠 이거 팔고 아우 팔고 너무 많다 이거 한 번에 파는거 없나? 한 번에 딱딱딱딱딱 누르면 팔아지는거 아뇨? 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 정말 맘에든다 정말 완전히 빠져들 것 같다라는 정도는 아니구요 그냥 집중해서 스토리를 즐기면 어느정도 빠져들 수 있는 정도는 돼요 이제 이제 항물어가 정말 잘된 게임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자동적으로 그 그 게임에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스토리가 완전 엉망이 아닌 이상은 스토리가 완전 엉망이면 뭐 할말은 없지만 보통 그러지 않으니까 보통 그러지 않으니까 내 항물 패치가 어느정도만 돼있어도 할만하면 스토리 즐기는 데는 자기가 집중만 하면 문제없죠 저기였나? 여기 어디인거 같은데 하늘이요? 하늘이 없어요 하늘없어요 하늘없어요 여기 오 들어갈수 있는 문이 어 그 잠긴 문이 너무 많아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나 여긴가? 아 여긴가보다 여긴가 아 그래요? 뭐 최신 패치는 아니에요 자 제가 가구요 어우 저기 나는 되게 잘 내가 발견하는건가 사루인이 발견하는건가 이 말은 모르겠네 어 여기 무덤인데 무덤을 발굴하고 있는거 같아요 아이고아이고 여긴 다 발굴했어 그래서 다음번 무덤을 이게 뭐 들어요? 음 아 이게 잠깐만 아이고 읽어보죠 자 4개가 3개가 더있어요 어? 거지속을 무덤 잠시만 거지속을 말고 부두부터가자 북동쪽 병영수로 그렇게는 못적일걸요? 트릴로지처럼 즐기는 방법을 말씀하시는거잖아요 공략집이요? 이거는 어 패키지를 사면은 거기 안에 그 그 다 들어가있는데 책으로 들어가있어요 책으로 이거는 공략집이 따로 필요 가 없을텐데 공략집이 따로 팔긴 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나와있더라 정말 자세하게 나와있더라 띵 테스트 펜리 시작 서esis 저 사면 걷 다음에 이리 여기 아까 어디라고 했지? 어 부두 북동쪽 병영수로 북동쪽 병영수로 저쪽인가? 이건 누구냐? 악단인가봐요 아뇨 너 백수에요 제 캐릭터는 백수입니다 백수 모든 싸움은 동료들에게 맡겨두고 나는 루루랄라 그 보기만 하죠 잠깐만 여긴가? 북동쪽이라고 했으면 여기밖에 없는데? 아아아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잠깐만 저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저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여기에 혹시 들어갈만한 뭐 그게 있을지도 몰라 북독 북동쪽이라고 했으니까 그니까 수로우면은 밑에인데? 근데 이쪽으로 이쪽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소로우면은 손이 밑이라서 저쪽 인데? 일단 이쪽으로 가보자 어딨지? 여기 말고? 들어간데가 한군데 더 있을텐데? 아따 악당들 진짜 뒷창태실이 뒷창태실이 저쪽으로 아 여기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여기 아닌데? 이 집 이 집인가? 이것도 아닌데? 이 집 이것도 아닌데? 이 집 이 집 같은데? 이 집 이 집 아 편하게 가자 그냥 수로라고 했으니까 이걸꺼야 이거 저기 들어가서 가면 될꺼야 분명히 여길꺼야 수로 북동쪽 여기말고 다른 수로가 또있나 물 일단 걸어볼까? 못가네 못가네 위치가 어디야 북동쪽 병영 여기 상자가 있는데가 있나? 아 저거 아닌데 여기 어 앞에 상자가 있고 문이 있는게 있을꺼야 아 근데 그런게 없네요 그럼 또 여기로 가봐야지 여기도 연결되어있을꺼거든요 이걸 원래 하나씩 하면서 돌았어야되는데 저게 몰랐어요 아 아 느리다 좀 더 빨리 갈수있는건가 없나? 이동속들 있는거 없나? 짠 여기가 아닌가? 왜 아닌거 같지? 아 아 아 아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겠네 그러면 여기가 내려가는 길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까 거기에 왔는데 수로 헤매고있어요 여기도 얘네들 그 기라를 켜주면 좋겠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얘들 여기 심심없는 나타났네 이지말라고 심심없는 나타나고 심심없는 나타나고 유리 오지마아 오지마 나한테 야 이러다가 레벨업 하겠는데 크흡 재밌죠 저는 재밌어서 저걸로 했어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저게 재밌어서 저걸로 했어요 어택 어택 공격! 내가 말하잖아 공격하라고 아 혹시 수로 안이 아니라 여기 어디에 있는건가? 아닌데 수로 안쪽이 맞는데 아 여기 있다 뭐 들어가는데가 있어요 야 저걸 발견을 못했지 왜? 아 여기다 찾았다 여긴거 같아요 아택 어? 여긴 아닌거 같다 뭐 이따구냐 야 야 그 왔던데잖아 다 저거 문이 안열리는데가 저거 네 음식 주면은 에너지가 꽉 차요 데는 따로 뭐 치료해줄 필요가 있는게 아니라 음식 주면은 피가 꽉 차요 그래서 쓰기 편해요 쟤가 뭐 잘 죽는 애도 아니고 쟤가 뭐 잘 죽는 애도 아니고 오토 세이브가 저기로 되어있네 지역 이동할때마다 오토 세이브 되는게 아니라 이거 지역 이동할때마다 오토 세이브 되는게 아니라 혹시 차례대로 해야되나 기억이 안나 주인공 직업이요? 이거 직업은 그냥 말하면 일단 일단은 그거에요 드로이드 여기 여기 맞는데 발견을 해야되나 이 벽에 문이 있던 그니까 벽이 문이 이렇게 하나 달려있었던 걸로 살짝 달려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벽이 문이 이렇게 하나 달려있었던 걸로 살짝 달려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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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하면은 좋은 아이템은 언제든거 같은데 저기는 어딘지 알아 거지 소굴의 큰 무덤 근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저 어디야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데가 또 있나? 하 하 하 하 하 아 아 어딘지 모르겠다 일단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